상반기 당신의 계좌 수익률 마음에 드셨나요? 하반기 계좌의 숫자를 바꾸고 싶다면 이델리TV와 함께하세요 밝게 빛나는 내 계좌를 위해 6월 29일 단 하루의 기회 텐베거 전략을 제시한다 서동구 소장 반도체 핵심 수혜주 대공개 주식 와이프 전문가 부자가 되는 노하우를 공개한다 성기배 소장 이델리스핀을 통한 실전 투자 비법 정우영 대표 주식시장의 7대3 법칙을 알아야 성공한다 김연구 대표 6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케이지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합니다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1666-2200 또는 이델리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